난 쓰레기들 나에게 침을 배agle 퇴퇴 퇴퇴퇴 퇴퇴 퇴퇴퇴 아니 왜רים usa 아니 왜 우리랑 안 가 Solo ал 왜냐하면 free charge crosstalk 가기 전에 카톡으로 오늘카메라 못가니까 다들 되게 쿨병거려서 마가보면 방송 시작하자마자 아니 왜 우리랑 안 가고 다른 사람이랑 갔는지 설명을 해보라니까 설명을 해보라니까 애들이 정말 스트리머인 게 뭐냐면요 이거 가기 전에 카톡으로 오늘 카멘 못 가니까 다들 되게 쿨병거리고 노상관 다 이렇게 해놓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말을 해봐 그게 중요한 거구나 카멘 노마를 다 같이 가는 걸로 보던가 오늘까지 잘리고 쉰나보네 아니 노말 가도 돼 너가 골드만 그만큼 챙겨주면 되잖아 그것도 맞긴 해 우리 간만에 보케파티로 노말 가가지고 그냥 딜찍은 거 하면 돼 아니 님들 4티어 배럭 찍으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찍지마 나 어제 수바 혹시나 해서 한번 찍어봤거든 1600짜리 야 70만 골드 들어갔어 그래 많이 들어가는데 쿨재료가? 하나 올리는데 70개졌다 와 쉣 쿨재료? 아니 재료 몇 개 좀 있고 그러니까 최상호만 3000개 샀어 그거 비용 포함해서 누골 60만 해가지고 한 70만 들어갔지 그게 좀 지금 대두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16층에서 1620을 지금 갈지 아니면 나중에 갈지가 조금 대둑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키울 것만 찍어도 되지 뭐 근데 이다영은 무슨 캐릭터 1620 찍었어요? 배만데 그냥 레벨 제일 높은 애 무기 18강에 방우 15강이었거든 그나마 얘가 좀 괜찮겠구나 했는데 수바 아웃 어 근데 이다영은 그 캐릭터 초반에 달릴 거예요? 식스맨 아니지 않아요? 그냥 제로타밍 하려고? 아니 나 식스맨도 6캐릭 다 못 달려? 나 4개만 달릴라고? 아니 야 보석값이 지금 현금가루 계산하면은 야 캐릭터당 보석 10렙이 지금 1400만 원 들어가 캐릭당 네 그래 1010렙? 1010렙 네 쉴드슨이 그러니까 한 캐릭에 4티어 10렙을 도배를 해주면은 그게 현금가루 지금 1400이라니까? 지금 현재 3티어 10렙 보석 99개가 있어야 한 캐릭 되더만 어 그래 그래 쉽지 않다니까 얘들아 우리 4티어 보석 10렙 만들 땐 다 같이 누르자 죄송하지만 저 빨리 누른 다음 가스 주입 졸라 할 겁니다 저도 미리 보석 다 사놨거든요 네 빨리 누르고 가스 주입 졸라 할 때 저 먼저 찍고 가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 흘리는 거야 그치? 예 아 그럼 이다 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망령회는 선짱이라는 로아 악기가 있는데 왜 삭발을 거셨죠? 야 저 형 이제 저 형 나이가 있어 이제 안돼 아니 생각보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꼭 이다를 삭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짱 형 근데 솔직히 응원을 받았으면 페널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 그냥 우리 둘 중에 늦게 찍는 사람 밀어주게 하자 서로 아니 왜 선짱 형 괜찮을 거 같은데 이다 형으로 삭발 괜찮겠어요? 아 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삭발했어 괜찮아 그 짱 형이 나보다 머리 길어 와 이러면 나 진짜 이 악물관다 이다 삭발하고 거기다 선글라스 끼고 호랑이 반팔티 입으면 와 진짜 무섭겠다 오케이 콜 콜 한다고? 콜 좋아 이다 꼭 삭발한 다음에 이발사 치모 내가 얻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 손짱 형에 10만 원 겁니다 어? 야 너 짱 형에 10만 원 걸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도 삭발할래? 아니 나는 아니 아니 짱 형이 심하고 그렇잖아 병맞아 먹은 거라고요 내가 병맞아 먹은 거라고? 아 이거 일이 커지고 있네 그 말은 지금 형들이 말이다? 어 그렇죠 형들이 짐승이다 평소 보면은 짐승 같긴 해 짐승이긴 하잖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부정하지는 않고요 짐승처럼 살고있기 때문에 아니 한 명은 쿡 하잖아 짐승 맞지 뭐 네 속부 로마라 원정대 대결 손짱 형 고름 아니 다 손짱 형한테 거네 이 사람들 지금 야 나 안 고른 사람들 수고 봐 다 지면 빡빡이 해 말도 안 돼서 너 형 군대야 군대냐고 나 밀어 그냥 아 이게 고맙다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게 아 근데 솔직히 손짱 형 좀 위험하긴 해 저 형은 원대 400을 제일 빨리 찍는 거 아니면은 게임 하나 죽을 거 같아 아 그때도 있었다니까 카맨 때도 우리 카맨 끝나고도 다 지쳐서 쉬러 갔는데 카돈 들고 그러고 있다니까 어 그런 얘기네 아니 저 형 그리고 캐릭터 많아 어 맞아 맞아 23개 23개 다 돈다 그래 저번에 다 돈는데 그 다음에 파워도 다 돈다 다 돌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스토리도 다 돈다 준비해라 숙제 다 버리고 다 다 돈다 그냥 짱 형 짱 형 응?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줄 서 줄 서 난 7월 10일에 다른 세계로 떠날 거 같으니까 그것 좀 알려주십쇼 하하하하하하 난 딴 거 받아 올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라 왜 다른 세계는 뭐예요? 어 쿠루잔 북부에 직접 들어갈 거 같아요 하하하하 아 맞다 그 시기가 왔구나 아 존이는 지금 이제 문어 숙회 먹으면서 망령의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얘 요양중이야 요양중 존이가 육회나 이렇게 문어 숙회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바닷사람이잖아 바닷사람 어 근데 바다가 없대 거기는 바닷사람 없네 본배 바닷사람이야 바닷사람이야 바닷사람 30분이야 나 근데 김에 바다 있는 줄 알았어 아 김해라서 왜? 아이씨 아 김해 김해가 바다가 없으면 김 유기질하는데 하하하하하하 가자 하하 시즌 4티어 나오면 숙제도 되게 빨리 끝날텐데 야 근데 어떡할거야 나중에 카즈로스 1막 나와도 베인은 일단은 4티어니까 간다고 쳐도 에키드나도 가야되지 않아? 에키드나 카드 먹어야 되잖아 에키드나 카드 먹어야 되잖아 에퀴를 4티어 편입시킨다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이곳이구나 근데 이제 카즈로스 1막 나오면은 카맨을 버리냐 에키를 버리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에키드나 지금 카드 세트 효과 좀 괜찮은 거 있어요? 그냥 먹으러 가는 거지 그냥 먹으러 가는 거지 나와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에요 카맨은 그냥 4관문 가는 줄만 가고 카맨 4관문만 가면 2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럼 되죠 그럼 되죠 어 맞아 맞아 격절 건다 4관되면 더 쉽겠지 더 올라갈지 카맨 더 너트하고 더 빨라지지 근데 카맨은 보통 우리가 딜이 부족해서 못 깨는 게 아니라 맞아 뒤져서 못 깨는 거 아니야? 아 그치 아 최근에 어떤 분과 갔는데 시정 대신 아들 들어서 니트가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거 뭐 안 들어도 선장형이네요 뭘 형이 기가 안 좋은 게 다행이로 알아 야 안 되겠다 야 서림아 예 그 저 지게 하나 챙겨라 야 형 산에 보내드리자 이제 예 선방 치자 선방 쳐 다행히 전에 선방 쳐 선수 필승해 선장을 선방 쳐 아 아 야 진짜 야 군만간 죽긴 하고 말이야 야 왜 죽어? 너 미네랄 갈길라 그러는가? 지금 동금만 세 번 죽었습니다 어 어 어 어 야 카드 언제 모으냐 이거 마라야 노말 만들어라 카맨 먼저? 아 카맨? 아 그러면은 노말 캐릭터로 올게 네고툼 존이나무 레전드네 네고툼 존이나무 네고툼 존이나무 음 닉네임이 좀 짜치긴 하는데 ㅋㅋㅋㅋ 아 왜 노말이냐고요? 우리 마루가 오늘 망령했는데 그걸 까먹고 꽉 하드를 미리 터셨대요 어 그래서 노말가요? 어 야 말랩이 노말 가네 누가 보면 겁쟁이 나겠어 야 아 진아 아이템 레벨 1675 찍고 노말 왔다 야 마루야 고맙다 야 공기 좋네 여기 아니 클볼 다 줄었데 노말 가면 더 좋은거 아니었어? 아 일단 먹을건 먹어 욕은 먹어 그냥 줄건 주고 받아들일건 받아들여란 말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오래가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지 마 인마 그 10만골 입찰 안하고 탈로로 튀면 만원이라는데 야 야 야 야 야 여기까지 할게요 뭐야 이거 어? 노말이잖아 노말 야 마루가 맨날 골드 주고 맨날 노말 와서 좋겠다 그래 가끄만 해 그러자 야 마루야 맨날 골드 주라 그래 마루야 다음주도 부탁해 제발 우리 기억하지 말고 먼저 해 시끄러니 들퉁이들아 시끄러니 들퉁이들아 시끄러니 시끄러니 들퉁이들아 돌없어 야 뭐야 지금 최초 클리어 보상이 있다는데 누구야 뭐가요 뭐가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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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 최초 클리어 캐릭터를 들고 왔어? 네 에잉 아니 근데 노말은 상관없긴 해 아 나 아 나래 미안 나래 나 나 노말 처음 왔어 왜 아 너 노말 안 갔어 아 아 바람 하도 또 왔구나 야 마루 방문에 경승하면 유골함 하나 더 준비하자 이거 더 가실 것 같다 번호 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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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레전드네 진짜 고점 존이나보네 야 이거 어떡하 어 연희 맞는거 아니고 뭐야 야 잠깐만 야 들어가 안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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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음살 부르지 마라 아이 나 망침없어 안해 아니 왜 왜 좁았어 여기 좁았어 여기 너무 좁아 더 들어가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더 들어가 융통성이 없어? 아니 지금 어이가 없네 그 조인양 너가 1번 해도 되냐 갑자기? 지금 바꿀게 아니지 내가 할게 고마웠다 예 이게 맞지 아유 널널하다 아유 근데 아까 이 뚱땡이 지가 늦어 놓고 거의 없어가지고 드디어 가만 보게 좋구만 맨날 착한 척 하더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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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착한 척 보시는 척 하더라 그냥 가만 보게 좋구만 지드라마씨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난 너무 시원해 저 형 사석해서 더하면 사석해서 더해요 누가 보면 성시경이야 이씨 가만 보게 좋구만 저 마로랑 망치형 첫 만날 때 마로가 밥 한술 먼저 떴다고 멱살 잡혔었죠 기억이 나네 아 쟤 우리집에서 햇반 7개인가 먹었잖아 햇반이 7개는 야 마로야 그건 도둑질 아니냐 그 정도면 굿내고 먹어 이 시키야 내가 오늘 7개를 먹어 양식 증거 영상 있어요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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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딜고 오오오오오 아직까지 빨리 아직까지 빨리 이거 못 잡으면 박설임 때문이다 아 아 끝내 끝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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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깎아올까라 에이 에이 이다 형 진짜 좀만 더 딜하지 으이 다 S 할 수 있는 거 S 10강 가면 자부터 있겠는게 딱 아 죽됐다 이거 S도 어떡하냐 나 아 야 그 이다야 내가 S더기업 먹으면 같은 서버니까 줄게 아 일단 먹고 말해요 형 왜 안나오지 마음은 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우리 4티어 가지고 다 계승하면은 이제 하드를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아 그러지 오 하드는 이렇게 잡으네 재밌겠다 그럼 하드 때문에 이렇게 해줘 마로야 조인양 다는 너 차례다 너가 해라 어 뭐야 5두 저걸 뭐하러 써 이 바보야 아깝잖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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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어주려고 썼어 아 아 아 아 아 야 여기서 니나무 쓰는 거 수고 와 씨 이거 특허갈러 비쌌는데 아 이런 마루야 조용하고 입금부터 하고 아 맞네 깜짝깜짝 했네 마루 지금 마루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지금 안 하려고 지금 마루야 기다리고 있다 형들 저 서림이 형도 먹는 거 뱉으십쇼 맨날 같이 죽어야 되냐 너는 나랑 당신 아까 이관물에서 죽었잖습니까 그럼 노말도 벅찬 사람이 무슨 하드갈라고 말이야 말이야 심만골 내고 그렇게 기분 나쁠 거면 나는 그냥 치킨 기프티콘으로 다시 돌려줄게 나도 대민 줄게 대민 줄게 그냥 들뜬거지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아니 뭐라 노래방 왔나 얘 좀 조용히 시켜라 얘 좀 조용히 시켜라 노래할 수도 있지 노래 부를 땐 좀 자로 좀 불러라 우리한테 왜 그래요 우리한테 왜 그래요 무슨 노래야 우리가 아는 노래 불러 아는 노래? 슈퍼노바 슈퍼노바 불러 슈퍼노바 그 정도는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니래 한 잔에 한 잔에 이런 거 해줘야지 그건 또 뭐야 바꾼 몰라 바꾼? 갈 때까지 한 잔에 어 그치 그치 이거 짱만이가 아는 거 봐 망령의 평균 나이 올리지 말라고 진짜 야 니도 몇 차이 안 나 맞는 말이긴 해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100년간 지가 제일 형이 되잖아 망치형 망치형 뭐야? 뭐하시는 사람은 그거야? 야 누가 사이다 시켰냐 아이 팩트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저 형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거야 진짜 100년이 흘러도 형이야 그냥 갖고 싶은 말 DM으로 다 보내 다 해줄게 알아서 야 너가 인정해 감사합니다.